31초 만에 효성을 알려줄게. 에너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? 전철이나 공장, 발전소, 선박, 케이블카까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일상이 멈추고 말 거야. 특히 전력은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핵심인데 효성중공업은 세계적인 품질의 변압기와 차단기 등으로 전 세계 전력만 구축에 기여하고 있어. 또 발전소 등 다양한 산업군의 핵심 제품인 전동기, 발전기 등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. 최근에는 환경을 중시하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수소,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에 필요한 기술도 개발하고 있어. 곳곳에 보이는 해링턴 플레이스는 효성중공업의 건설 브랜드라는 걸 기억해줘.